미국 기업들이 올 들어 1월과 2월에 정리해고한 피고용자 수가 18만 명이 넘어 해당 기간 비교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한 달에만 해고 인원은 7만 7,700명으로 전년 동기 1만 5,200명에 비하면 5배가 넘게 급증했습니다. 특히 이 해고 인력 중 51%가 테크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한편 미국 기업은 지난 2월에 2만 8,800명의 고용 방침을 발표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21만 5,100명에 비하면 87%가 극감한 수치입니다. 이제 연준은 내일 발표될 지난 2월 고용 동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버지니아주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총격을 가한 6세 초등학생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배경에 유아보호관습법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원칙적으로 버지니아주 법에 따르면 6세 아동도 기소할 수 있지만 7세 이하 아동은 사법 절차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 이 관습법의 골자입니다. 문제는 아이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가 아니며 해당초 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총을 쥘 수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법조 전문가 사이에서는 아이 대신 어머니가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합법적으로 9mm 권총을 구입한 것은 맞지만 집안의 무기를 안전히 보관하지 않았다면 경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이유에서입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이 테슬라 모델Y에서 차량 핸들이 받침 기둥에서 분리돼 떨어져 나갔다는 소비자 신고 두 건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소비자는 최근 운전대 기둥에 휠을 고정하는 볼트가 빠진 채 출고된 차량을 수령했습니다. 처음에는 결합된 부위가 마찰력으로 인해 유지되었지만 소비자가 실제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힘이 가해지자 핸들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지난 1월 29일 테슬라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갑자기 핸들이 빠지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차량을 구입한 지 5일 만에 발생한 일입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의 비행기 안에서 한 승객이 다른 승객과 부딪힌 후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6일 델러스에서 피닉스를 향하는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벌어졌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던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고함을 지르며 팔로 목을 조이고 헤드락을 걸었습니다. 가해자의 아내와 피해자가 이동 중 실수로 부딪혔다는 것이 이유에서입니다. 영상에는 다른 승객들이 때리지 마라 놓아줘라 당장 그만두라고 소리치며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계속 화를 내며 주먹마저 휘둘렀습니다. 결국 두 남성은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델러스 경찰은 아무도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퓨 리서치 센터 설문조사 결과 60%의 설문자들이 의료용과 오락용 마리와나가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 비율은 10%에 불과했습니다. 더 힐은 이러한 결과가 담배보다 마리와나가 더 안전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내 마리와나에 대한 여론은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습니다. 2012년 워싱턴과 콜로라도주를 시작으로 이제는 미 전국 21개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오락용 마리와나가 합법화되었으며 37개주에서 의료용 마리와나가 합법화되었습니다.